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냉장고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하이얼 미니 냉장고입니다. 미니 냉장고로 서브 냉장고로 좋으며 디자인 깔끔한 제품입니다. 너무 작을 수 있습니다. 4위는 삼성 일반형 냉장고입니다. 원룸용으로 좋은 냉장고로 냉장 냉동란이어있고 디자인 깔끔하고 작동소음 작은 제품입니다. 3위는 쿠인전자 글라스 일반형 냉장고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냉장고로 7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고 냉장 냉동란이어있으며 원룸용으로 좋습니다. 2위는 LG전자 오브제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완성도 높은 냉장고로 작동소음 조용하고 디자인 고급스러우며 스마트폰 연동 가능합니다. 1위는 삼성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냉장고로 AS 잘되어있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3,4인 가족용으로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